2017년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에는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3대 절기 하면 첫째는 6월절입니다 애국의 430년 만에 나온 날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난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첫 번째 농사진 것이 그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그 예물을 드린 것이 절기가 됐다는 것이죠 맥주감사 또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스라엘 전체 백성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장식했는데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 맞죠? 밀도 갖고 보리도 갖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변함은 안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판 맥주감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내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일주일만 끼면요 수십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공기값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누가 공기값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공기값 들여본 적도 없잖아요 자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걸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 안 할 분 없고요 감사의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맥주감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감사를 모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감사가 상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언어 속에는 남는데 우리가 삶의 실천 속에서는 실제로 감사가 상실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다가 사라질까 뭐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 감사가 상실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지할 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순간 내 삶에 쌓여졌던 감사가 상실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서른부터 결론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이 존 오늘 제목 말씀이지만은요 그레이 존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내 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뜻하는 용어로 특히 정치적인 용어로는 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동이 이러한 지역이다 그레이 존은 초강대국의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주변 분쟁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레이 존 여러분 그레이는 회색이죠 회색 회색이 만나려면은 뭐와 뭐가 어떤 색깔 어떤 색깔이 섞어져야 회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검정과 하얀색입니다 검정과 하얀색을 섞어놓으면은 회색이 나옵니다 자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어느 법칙이든 어느 곳이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 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그레이 존이 존재하지요 뭐와 뭐가 있기 때문에 검정과 흰색이 있기 때문에 악함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레이라는 색깔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족도 세계도 그레이 존이 존재하면은 내 개인적인 속에도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갖고 온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저 여자가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것이고 예수님이 저 여자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정지할 것이고 진태양란에 빠지셨죠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태양란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그레이존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은 그레이존이라는 단어가 현대어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을 이미 2000년 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레이존 오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세요 한 사람의 죄인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막 끌고 왔어요 이들이 의기양양에 끌고 올 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은 저 여자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나느냐 나는 당신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저 여자 앞에 의인입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더러운 가늠죄를 졌지만 나는 가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레이존을 사용하시죠 어떤 겁니까? 너희들 네 생각에는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깨끗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 의인이 아니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는 자들이 치라 죄 없는 자들이 치라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달려왔던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달려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뭔가 짧은 대화 속에서 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짧은 생활 속에서 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자기의 속을 보니까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뿔뿔이 다 도망을 간 겁니다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휘 방법이고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인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죄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레이 존을 보여주시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질질질질 끌려왔어요 이 여자를 보세요 하나 없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율법에 죽이라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한없이 눈문말 흘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목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레이 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죄로 있지만은 정죄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여자에게 까만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할 수 있는 하얀 마음도 있다 너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하얀 마음도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가 많다 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지하지 않냐고 죄를 보지 않냐고 가능성을 보시지요 일어나 가 너 앞으로 할 수 있어 너 앞으로 멋지게 살 거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를 보고 있냐면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레이 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마음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검은 마음을 보지 않냐고 어떤 마음을 본 거예요? 하얀 마음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변화를 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찾아주시고요 11절 말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언어입니까 이런 언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에게 죄는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정지는 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 구레넷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구레넷 시몬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터치하였을 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마 군병이 이놈 확 잡아가지고 네가 빨리 지고 가 억지로 지고 갔어요 억지로라도 터치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가문을 살려내잖아요 자식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불현내 시몬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 여인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을 겁니다 아주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보금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목해가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8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건 보면 그 사람들의 퍼센트를 따져보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은 20% 그런데 80%에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의 잘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 거냐 장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8대의 법칙이에요 8대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죄인 원수 진짜 죽어야 될 사람 정지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으로 보지 아냐고 예수님은 어떤 걸 봤어요 하얀 마음 들어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80%의 하얀 마음이 예수님은 보인 거예요 20%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은 80%의 하얀 마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가능성 있어 저 여자 저 여인 가능성 있네 그러면서 나 너의 20%의 죄를 정지하지 않을 터이니 80%를 네가 믿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이런 안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20%의 단점을 보지 말고 80%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레이존이에요 또 그레이존을 여러분 나를 향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비하하고 괄시하고 환경 때문에 배운 것 없어서 가진 것 없어서 라고 하면서 나를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얼마나 정지하고 학대했냐 이거예요 그레이존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80%의 가능성이 있어요 80%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면 80%의 능력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레이존이 그레이존 나를 향하여 그레이존으로 보라는 거예요 잘못한 점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감추어진 80%의 잘할 수 있다가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의 목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해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지할 정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향하여 이러한 눈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나 자신의 환경을 학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에게는 80%의 가능성이 있네 나에게는 80%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네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네 기도하는 속장님이 있네 여러분 이런 80%의 가능성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점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하고 8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6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뭔가는 어떤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받고 이들이 뭐를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죄를 받다는 거예요 내 죄를 받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내 죄가 안 보였는데 뭔가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 뭔가 이 땅바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씩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누구만 남은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이 글씨의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 없어요 아 이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66권 말씀을 다 갖다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좋은 말씀 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저 사람의 충격받을만한 바리세인들이 도망갈만한 그런 말씀 있으면 다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땅에다가 서로 사랑하라 썼다 갑시다 바리세인들이 꿈쩍했을까요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꿈쩍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바리세인들이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도망을 가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정지하지 마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언어를 어떤 말씀을 다 집어넣어도 그 완고한 바리세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충격적으로 깰만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내봤어요 도대체 도대체 이들이 충격받고 도망갈만한 말씀 이들이 저 글씨를 보고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죄를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저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시의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를 하였더라 가늠하였더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건 바로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만큼은 깨끗하느냐 나는 가늠죄만큼은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율법에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를 글씨를 쓰는데 이들이 갑자기 뭐가 보인 거냐 마음의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뭘까요 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음행 음욕 가늠 뭐라고 그러니까 27절 말씀은 진짜 이 여자가 27절 속에 들어있는 여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27절이에요 저 28절은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 저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내가 한없는 뭐라는 거예요 가늠죄를 가늠죄를 진 바리세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늠한 해서도 여러분 어떤 게 가늠죄냐 저 여자에 대해서 내가 음욕만 품어도 가늠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꼭 짱붓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 같습니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죄다 이 말씀을 깨닫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뭐를 바라본 거냐 내가 저 여자보다 더 큰 가늠죄를 진 사람이구나 내가 저 글씨를 보니까 내가 저 여인보다도 더 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 말 못하고 한 사람씩 빠져 도망가면서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28절 말씀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놀래려고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말씀일 내 말씀으로 여러분 내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요 만원짜리 훔쳐서 만원짜리 훔친 이 도둑이 천원짜리 훔친 도둑을 향하여서 이 도둑놈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왜 이미 자기 양심의 가책상 자기보다 밑에 돈 훔친 사람에 대해서 도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8절이 여러분 단어로 만들면은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요 누구라도 상대방이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죄가 있어도 여러분 정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했다가 내려가게 만들고 교회를 2분하 3분하를 쪼개고 만들고 하는 모든 단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족 여러분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다가도 교회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실족한 성도가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교회는요 2분하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 실족이 바로 뭐예요 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도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실족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모든 모습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이너스를 갖다 주기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이 가보면 여러분 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손가락질을 할까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향하여 정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죠 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천국교회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족한 성도가 없는 교회가 천국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평생 물러 안고 싶겠다 신앙생활 하고 싶겠다 이 교회가 여러분 천국교회예요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천국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회인 이 그레이존 목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 교회는 얼마든지 천국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우리 9월제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설교를 하실까 자 여기 맥추감사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레이존 법칙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오늘 맥주감사 예물을 못 드렸어도 너는 내가 보니까 하얀 마음 할 수 있어 기회가 오면 너는 할 수 있어 기회가 오면 너는 도전할 수가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아마 못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능성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설교를 안 하시느냐 정지의 설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목회관이 나오고 리더십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단점이 많잖아요 강단의 단점 강단을 뭘로 사용했냐면 여러분 정죄를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정죄 이거 하나면 지옥 갑니다 11조 하나면 지옥 갑니다 맥주감사 예물 하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어떤 도구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11조 못해서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하실 겁니다 맥주감사 헌금을 못해서 당신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레이존을 할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못했지만은 너는 할 수 있는 영역과 DNA가 더 많아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정죄의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레이존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합시다 제가 설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맞지도 않지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맞죠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셨어도 내가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당신들 마음속에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만큼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면 돼요 어떤 것이 마음에 도전정신이 더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설교지요 그래서 이 그레이존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레이존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은 신앙생활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형이 이제 다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물질간만큼은 100% 순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11조 감사 선교예물 1천번 주일냐물 건축예물 모든 걸 완벽하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백번 천번 낫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것이 정지의 도구가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물질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감사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11조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거 해야 돼 여러분 맞아요 맞지만은 그레이존 법칙에 따지면은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예수님의 법칙을 가지고 따지면 안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도 정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관이 나무리 잘 한다고 해서 이걸 정지의 남을 향하여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목회처럼 할 수 있어 집사님 나도 옛날에는 그런 형편 때 그렇게 해봤어 그런데 내가 변했잖아 할 수 있어 집사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방법이 나요 그레이존입니다 그 사람의 80%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얀 마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레이존의 목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종 기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도하면 저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뭔 약점이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지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방에는 잘 가 기도도 안 하고 뭐는 잘 해 여러분 정지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생각이 뭘로 가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했으면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지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젊었을 때 그랬어 근데 당신도 할 수 있어 기도 한번 해봐 멋진 사람대 힘 있어 능력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이든 봉사관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습관이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정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정제를 사용했습니까 11절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 너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나 너 정지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본 그 눈이 그 목해 그 리더십이 우리 모두의 리더십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천국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실족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라져도 교회는 행복한 냄새만 나오게 되었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냄새만 풍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언젠가 많이 보았던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1번을 보세요 1번 저게 뭐예요 저거 저 그림 안 보셨나요? 2000년대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20년 전에 카토릭에서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서 전 카토릭 선지자들에게 저걸 붙이도록 만들었어요 차에다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 그런데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2000년대 천주교회가 급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글이 여러분 글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천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을 정지하지 않으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미국에 그래도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지난번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저 설교입니다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바로 여러분 그레이존입니다 검은 색깔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얀 색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얀 색깔이 많아서 의기가 충만한 사람은 내 속에 검은 색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 주셔서 우리 구월재단이 천국교회를 꼭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